그 다음에 사용해 본거 컬럼 볼게요 요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컬럼은 아래로 쭉 늘어지는 컬럼 해놨더니 이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들어가나 들어간 걸까요 과연 들어간 거네요 이런식으로 아이콘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자 이런식으로 되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에 컬럼 보시면 칠드런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여러개의 위젯이 쭉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써봤던게 메인 엑시 알라인먼트 요거 써봤잖아요 자 스타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센터로 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크로스 이것도 반대 방향에 대한 정렬 이에요 이것도 여기 센트로 되어 있지만 내가 방향을 정해주시면 바뀌겠죠 사이즈는 화면에 꽉 채우겠다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속성이 되겠네요 컬럼은 요걸로 요걸로 조정을 해보시는거죠 여기도 센터로 해보면 이렇게 오고 민으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런식으로 컬럼의 기본 형태는 칠드런이 있어서 그 안에 위젯이 여러개 들어간다 라는거 그리고 정렬 방향을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quindi 잘 띄는 거에요 葉 , ㅈ Bible, ㅈ Bible, ㅈ !